이게 고추장이에요. 결코하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올리고당이랑 좀 섞어서 맛 좀 보고 진짜 알뜰하게 잘 챙겼다. 뜨거워. 고춧가루, 설탕, 깨소금, 이런 것들 그냥 못 구할까 봐. 되게 섬세하네, 이 친구.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살림꾼이네. 좀 넣어보고 안 되겠다. 고추장 안 될 것 같아. 고추장이 없으면 뭘로 호환을 해야 하나? 고추장이 대만한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고추. 잠깐만. 숟가락 좀. 소금. 소금 4분의 1. 고춧가루. 3. 가슴 많은 밀만 있으면 되네. 고춧가루. 우와, 고추장 되는데. 지금 고추장 만들고 있는 거야? 응. 고추장 주재료만 보고서 그냥 섞으니까 뭐 꾸덕해지긴 하네. 고춧가루. 정성을 지금 다 하고 있네. 장 만드느라. 아, 근데. 그냥 진짜 텁텁하긴 하다. 별로 맛은 없다. 배고프면 다 맛있어. 좀 맛은 심심할 것 같아. 그래도 뭐. 급포. 까사. 모르격 필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